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4주 8자, 핵심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 있다. 그만큼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걸 4주 8자에서는 경충파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데 내 개인적인 부지위에 의해서 겪는 경우는 그것도 좀 속상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전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도 그런 경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트립 받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날베락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런 형충파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4주에서는 형충파해가 있을 때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형충파해를 다 겪을 때 그것이 가장 크다. 상처가 크다. 고통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달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우리를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조정해서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절개를 빼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작정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를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축복, 좋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봅니다. 아무리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주를 보면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가 좀 약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 풀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읽는 것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다. 그 부분을 제가 좀 깊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를 봅니다. 사주 팔자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덟 절자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다. 다 중요하다. 그런데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간을 정식으로 누구보다 태어난다. 태어나면 명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달이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다 했을 때 나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절을 봐야겠죠. 태어난 달. 태어난 달에 봄에 나무를 갖고 태어났냐, 여름철에 나무냐, 가을철에 나무냐, 겨울철에 나무냐, 다르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다, 인명진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싱싱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싱싱합니다. 애가 활기찹니다. 그다음에 사오미, 여름철에 태어났다면 이미 봄을 지나고 여름철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돼있다, 좀 영그럽다. 가을철에 나무나면 그때는 이때는 뭐냐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시기니까 조숙하다. 겨울철은 열매도 닦고 휴식기니까 이때는 좀 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겨울철에 대어내면 갈목을 갖고 겨울철에 대어내면 시기를 조금만 지켜봐봐라. 대기만성형으로 간다 그런 애들은. 일찍 두갑을 바르는 애들은 인명진월이요. 그 다음에 겨울로 해자축으로 갔을 때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아이는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닦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화를 갖고 태어났다. 그게 뭐냐? 태양을 갖고 태어났다. 빛을 갖고 태어났다. 봄에 태양이 나면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여름철에는 강렬하겠죠. 가을철에는 곡식을 있게 한다. 겨울철에는 태양인데 겨울철에는 힘이 없겠죠. 그럴 때는 힘이 없을 때니까 이럴 때는 또다시 지켜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를 갖고 태어났다. 톤데 봄철에 보면 만물을 자라게 하겠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서 많이 자라고 있을 것인데 수분이 좀 부족하겠구나. 물공급이 필요하겠구나. 가을철에는 추수를 하는 것이고 겨울철에는 휴식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중간할 때 오는 것이죠. 여기에 의해서 이 일가는 태어난 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얘가 얘를 좌지우지하지 얘가 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얘가 얘를 원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태어난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달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마음껏 골라서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태어난 달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태어난 달이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클 것인가 그릇의 크기. 그릇을 본다는 거죠. 그릇의 크기. 이걸 격이라고 합니다. 격. 이 사람의 그릇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공무원을 하겠구나. 이 사람이 바르구나. 정직하겠구나. 돈을 벌어도 욕심을 크게 내겠구나. 이 사람은 사업화도 크게 하겠구나. 작게 하겠구나를 다 여기서 성향을 분석해서 내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보내면 태어난 시는 뭐냐? 이 사람의 활동 무대입니다. 태어난 연도를 볼 때는 우리가 토지를 봅니다. 토지의 매매 문제. 태어난 달은 건물의 매매 문제. 태어난 날은 주택. 집에 대한 매매 문제. 그 다음에 태어난 시는 가게짜리죠. 이게 가게짜리니까 이 사람이 가게를 하든 어떤 사회활동에서 직장생활하든 클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멈출 것인가는 이 격에서 그릇의 모양을 보고 전달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삶을 살겠구나. 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그릇으로 가겠구나를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고 여기서 실행하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본사입니다. 태어난다면 본사예요. 본사. 얘는 대리점으로 보겠죠. 대리점.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본사가 없이 대리점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본사가 있어야 대리점이 생기고 또 본사는 대리점의 왕상한 활동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중요한 관계다. 얘가 하나가 무너지면 얘도 약하고 얘 없어도 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 할머니 세대들은 아이가 만약에 거꾸로 섰다면 거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아이가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만약에 거꾸로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의료시설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면 참 슬프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제왕절개 하는 것은 신이 준 가장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이 있다면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제수가 지금 태어난 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섯 글자를 조정해서 좋은 태기를 잡아서 출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전됐다는 겁니다. 가장 슬픈 내용이 오히려 지금 가장 슬픈 아니 행복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냐 안 좋냐 저는 25년간 해왔습니다. 제 자로 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부러울 정도로 제가 태계를 잡았지만은 잘 큰 아이들이 벌써 20대들입니다. 10대 20대들 이렇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게 태계를 얼마나 중요한가 이 데이터가 저는 이 데이터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태어나고 간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달, 태어난 시가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갑을 갖고 태어났다. 갑. 그런데 태어난 달은 예를 들면 인월이다. 인월인데 이때는 좀 힘이 있겠죠. 힘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충을 받았다. 인신 충을 받았다 그러면 뭐냐. 얘는 얘한테 태어난 달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쪽으로 풀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갑을 갖고 태어났다. 태월이다. 갑목이다. 그런데 병인시다. 자 이런 경우는 해의 공급을 받습니다. 충이 없이 공급을 받아요. 물 공급을 받습니다. 이때는 겨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목림절. 그러니까 나무가 가장 자라기 좋은 장생입니다. 장생. 이 해원에는 목림절이라고 했습니다. 4월 5일날에 신복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두를 첫째 주. 이때 목림절에 이때 나무를 심는 정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해원의 장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 공급을 받으니 태양이 있으니 얘는 쭉쭉쭉쭉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주하고 비교해보자는 것이죠. 얘는 과망에 놔도 만사가 모든 게 긍정적이고 밝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리는데 얘는 힘들고 어려운 춤을 받으니까 얘는 휘면서 나무가 휘면서 자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고기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신혼문을 통해서 강건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폭발성을 갖고 있다. 급성질 급흥분할 수 있다. 이러다가 여기서 춤이 당할 때 또다시 신이 돌아서 춤을 당할 때 이때 돌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걸 명량에서는 이런 식에는 하지 말라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발을 조정하는 것. 자, 예를 들어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얘가 한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축달에 태어났습니다. 자, 정축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씨만큼 얘는 한 겨울에 촛불이고 장작불이니까 힘이 약합니다. 이럴 때 태어난 씨가 만약에 오씨를 갖고 태어났다. 오씨. 오씨면 병오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얘가 힘이 강렬해집니다. 여기에 의지처가 생겨요. 씨의 의지처가 생기니까 여기서 좀 힘들었지만 여기 태어난 직장 자료라는 것은 뭐냐. 사회활동 자료는 내가 부모의 영향을 못 받고 부모에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못 받았어도 결국 태어난 씨의 코드를 돌려서 자영업을 통해서나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케이스인가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좀 부족한 애성, 대리점에서라도 활발하게 활동해서 본사를 먹여주면 된다는 거고 얘마저도 잘 되냐면 금상첨화겠죠. 금수저니까. 태어나면서도 금수저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조에서 형충파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판에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 된 우리 같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리는 개혼법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런데 명예에서는 이걸 연구하느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씨에서 가게를 내가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 태어난 달과 태어난 씨를 잘 보고 설령 불량감자 안 좋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춤이 있을 때는 춤을 제거하는 날짜, 그 달, 그런 해, 그런 대운에서 추진을 하게 해서 그때 빠바밤치고 나가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역할이 된 거죠. 왜? 바탕은 안 좋지만 사조 원판에서의 태어난 달과 태어난 씨는 안 좋지만 지원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원군이 뭐냐. 대운이다는 거예요. 대운. 대운과 세운이에요. 세운이의 올해 들어오는 오행들. 올해 경장에 들어오는 것이 오행상으로 얘에게 좋냐 안 좋냐. 대운이 좋냐 안 좋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사조 원판에선 약하지만 대운과 세운이 조정이 될 때 이럴 때 밀어서 한 번 크게 성공하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공평합니다. 대운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사조 원판은 약해도 대운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회를 줄 때 작게 먹을까 크게 먹을까 하면 태어난 달에서 또 조정한다는 거죠. 운이 돌았는데 포장받침하는 사람이 있고 운이 돌았는데 뭔가 빚을 내서 크게 하는 배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국이라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사악 정직하게 벌어드는 사람이 있고 직장 다니고 조금씩 벌고 그 벌어내고 알뜰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주식이든 뭐든 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크게 벌어내고 편째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태어난 달에서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운이 있으면 크게 그 시기에 크게 돈을 벌 것이고 그게 만약에 형충파이를 타게 된다면 뭐냐 그 해 그 10년 사이 대운이나 그런 해에 크게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데 어떤 게 더 크냐 태어난 달이 형충파이가 당할 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다른 글자들은 중요하지 않냐 얘만 중요하고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냐 아니다. 얘들도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다 태어난 달에 통근 뿌리를 두고 있느냐 뿌리가 없느냐에 따라서 얘들은 허수압이라는 거죠. 힘을 갖고 있다면 아 굉장히 얘네들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얘들도 어디에 태어난 달에 힘을 내리고 있느냐 못 내리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얘가 삼척하는 얘들은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태어난 씨도 태어난 씨도 이 천관에 있는 얘네들도 크게 흐름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러나 1순위는 여기에 뿌리를 갖고 있냐를 가지고 걔가 천관에 있는 애들의 힘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정충이인데 이게 정충이가 있을 때는 같은 화제가 얘가 죽은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정충, 정일관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갑진씨다. 갑진씨에 대해 이렇게 된다면 이 정화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얘가 같이 있지만 정충이 있고 돼 있고 대고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지만 가짜다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관에 있는 것은 얘네들에 대해서 태어난 달에 힘이 있냐 우리는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략에서는 이 부분을 행들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어난 달, 태어난 시를 놓고 내가 사주 원판이 안 좋지만은 그러나 들어오는 대원이 언제가 좋으니까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한번 도움을 해봐라. 이 시기에 한번 제대로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이 격을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당신은 한 10평짜리, 20평짜리 가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에서 약 알토란처럼 예를 들면 돈을 수입을 거둬드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당신은 2개, 3개, 하여튼 괜찮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 사주 발자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명략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략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개운법은 있다. 내가 사주 원판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사람의 직업이 있고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을 어느 시기에 하는 좋은 건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명략의 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걸 알려주는 한 분은 없습니다. 명략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원판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충의당하고 있을 때 충의당하고 있을 때 얘를 제거시키는 기운 자체가 없구나. 얘 가운데를 통관시켜주는 시기에 통관을 시켜주는 시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돈을 돕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는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달,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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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